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성시가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미래 복지도시 안성을 목표로 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안성시가 지난 26일 안성맞춤 아트홀 4층 대회의실에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최종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안성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임직원을 비롯해 실무협의체 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추진단 위원, 시민, 담당부서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5기 안성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미래 복지도시 안성을 목표로 지역주민 의견과 전문가집단 의견을 수렴했으며 추진사항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비전과 전략체계, 세부사업 등을 포함했습니다. 김보라 시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시민의 욕구도 다양하게 변화했다며 지역환경과 주민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계획해 시민의 행복도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이승은이었습니다.